한의한 천문보는 법 하동인 이것은 천문학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알아보는 천문법입니다. 일본 오사카 치쿠소장이 말한 것이라는데 일본과 기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 조선서 항용하는 것과 대개 같은 점이 많기에 번역합니다. 1년 중 6, 7월 장마통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너무 황망하게 오락가락하는 까닭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가끔 가끔 어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문을 일삼지 않으시는 분들로서 대강 보려 하신다면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항용 말하기를 서풍이 불면 날이 개인다고 하는데 그는 과연 그러합니다. 서쪽 바람이 부는 날은 청명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동북풍으로서 구름이 서편으로 모여들거든 장독을 모두 덮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후투투한 남풍이 불어도 비가 머지않아 올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중 간단하게 알아보는 법은 해가 솟을 때나 떨어질 때에 동편 하늘이 밝게 타오르는 것 같거든 나들이 하실 준비는 그만 접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날 저녁때에 저녁놀이 섰었거든 한동안 청명한 날이 계속될 줄로 생각하시더라도 관계치 아니합니다. 달이 달무리를 하면 비가 쉬 오는 것과 같이 해가 해무리를 하면 비가 올 전조입니다. 그렇지만 해무리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해무리와 눈에 안 보이는 해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덮은 어른어른하는 광채가 나며 나지막하게 운모같이 엷은 권층운이라고 하는 구름이 나타나면 하루가 다 못 가서 비가 올 것입니다. 동북풍이 불거든 나들이 가지 마시고 아침 하늘이 불거든 빨래 시작 못하실 법으로 아주 작정을 해놓으시면 뜻밖의 비를 만나시고 걱정거리를 장만하시지 않게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밖에 구름빛을 모아 알아내는 법이 있습니다. 마는 앞에 말씀한 방법이 그 중 믿음성 있는 완전한 법이올시다. 기상캐스터